1. 2. 2. 2. 2. 3. 4. 저쪽 본진 방향에 뭐 있는 것 같다. 거리 한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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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잘 career ㅅㅅㅅㅅㅅㅅㅅōㅅㅅㅅ 아일? ắngㄱㅍ oppose ㅅㅅㅅㅅㅅ once ㅣ悔ㅅㅇ... 안되네 홍차컵이 자리에.. 요 헤드셋 선 때문에 그.. 괜찮아요? 뭐 어떻게 된거에요? 깨진거 같은데? 네 뭐.. 깨졌다고? 이렇게 됐어 알파 알파 쪽에 다 쏘 들어간다 퍼리 들어간다 발견 야호 로켓 다 쏴는데 부럽다 로켓 다 쏴 버렸다 야호호호 여러분은 정신을 잃어가는 사람들로 보이시는데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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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정신을 잃어가고 있잖아 나만 1킬도 못했어 어시스트가 없어 어어어 하킴 뭐야 내 윙맨은 어디간거지? 흐흐흐흐흐흐 스탑 스탑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윙맨 날 버리고 도망치다니 기억하겠다 거의 버린게 아니다 생존이라는거다 기억하겠다 어어 죽여버리겠어 어딨어 되겠다 무슨 방위 85 어어 거리 2765 어어 안돼 안돼 그러지마 죽어 내가 이 들판에 남겨지지 않기를 그냥 남겨져버려 안돼 헤헿 으헿 으헿 다드리겠습니다 미사일 쓰고싶지만 참도록 하죠 하하하 저런 젓가락으로 암 목표가 없잖아 근데 게임 공포게임이라고 공포 성적게임이라고 어 어 잠깐만 어 잠시만 어 앱풀프랩 아 ㅋㅋㅋㅋ ㅎㅎㅎ 아니 여기서 코브라나 기동을 해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! 오우 쉣 아 저기 안 터지네 어? 뭐에요? 대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라이소 와 저걸 사내 노잼 와 개노잼 아니 나도 살아야지 와 이게 빛나가네 와 이게 빛나가 야 F5 하나 더 온다 오 잠시만 엔게 빛 풀려 풀려 빛 따라간다 아 아 아 아 미친 또 억가당했다 이게 이게 바로 푸른비행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? 붉은 비행대 같은데요 선생님 푸른비행대 붉은 비행대 같은데 아이 푸른비행대 붉은 비행대 같은데요 아니아니야 장군님이 아니라 저희는 어 장군님 이야기는 내가 꺼내지 않았는데 혹시 킹기 씨는 게 있으신가요? 아 샤를 들고 올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아 저희는 이제 그런 장군이나 이제 한 특장 단체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푸른비행대라는 겁니다 인민을 위한 붉은 비행대요 au haw au les 아니 삼키라고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죽어야 돼? 잠시만 기다려놔 cham 가 기타 삼키라고 살아남았는데 가 기타 재 여기 죽어도 이렇게 서참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씹을 할 거.